오픈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물을 때 한번 좋습니다로 대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 들어도 했지요? 박수는 영광,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전제혁명을 위해 예수의 심장을 품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곧 왕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공포를 느끼고 또 불안을 느낍니다 공포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러나 불안은 대상들이 없습니다 그냥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 이것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존재론적 우울감이에요 한번 한번, 존재론적 우울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오는 불안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지 않는 척, 괜찮은 척 하지만 그 심장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자들은 좋은 가방을 들어서 자기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 보면 알죠? 비가 막 옥수수 쏟아지는데 가방을 머리로 올리면 그거 다 짝퉁입니다 그런데 가슴에 딱 품으면 이건 명품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품을 들고 다니는 여자분들에게 아니면 고급 승용차를 먹고 다니는 남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전재론적 우울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시키면 노래방에서 이런 노래 부릅니다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파 이런 노래를 불러요 가슴이 빵 뚫려있는 느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설명하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심령에 빵꾸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령에 빵꾸가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깡소주를 마셔요 밤새 마십니다 그리고 또 빵꾸가 납니다 일단은 긁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빵꾸가 나고 그 다음에 이장이 빵꾸가 나요 계속 빵꾸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대안이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오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목사가 열심히 놓고 가는 거예요 제설교는 그리스도인만 듣는 게 아닙니다 CBS 텔레비전은 예수 안 믿는 집에는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집에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 방송은 전국에 전 세계 방송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무당이 부닥거리하는 텔레비전에도 이 방송이 나가고 사찰에도 나갑니다 가끔씩 무당도 전화하고 스님도 전화하고 옵니다 목사님 내가 참 스님이지만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전화를 와요 그런데 왜 전화했냐 목사님이 왜 저를 깝니까 그러면서 깐다고 또 전화를 해요 은혜 받다가 좀 마음이 상했대 그렇지만 목사님 때문에 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절망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 절이 잘되고 있습니다 절이 나 때문에 잘되는데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엄청 받는다는 거야 목사님이 절망하지 말하겠다고 그런데 이 심장의 빵꾸는 어떻게 때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실전의 공허 전제감의 우울감 전제의 우울감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이 가슴의 빵구를 때울 수가 없어요 가슴의 빵구를 때우지 않자 사랑하니까 총 받은 것처럼 이란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심장을 품어야만이 우리 전제의 혁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제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혁명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일을 계기합니다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또 다른 왕통이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야 과거에 나를 통치했던 왕은 마귀 새끼였습니다 이 마귀 새끼가 왕으로 됐어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내게 공포를 주고 공포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순간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존재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동치하던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또 계속 얘기합니다 이전의 간섭이나 제도 방식 따위에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혁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의 간섭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왕로로 탈 때 내가 그 안에서 종로로 탈 때 내 관습과 습관 이런 거 단번에 깨져버리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급격한 혁명적 사명을 감당하기 하여 완전한 변화를 만든 거예요 이게 존재련적 혁명입니다 그러면 가슴에 빵꾸가 떼어집니다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했는 이유도 모르고 불안했던 내 삶이 자유로 가득해집니다 기쁨으로 가득 채집니다 새 생명이 넘쳐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살면 더 이상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열매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믿는 사람 한 박수로 한 번 그를 그리 할렐루야 이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 혁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떤 목적을 가도 창조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시간이 필요 없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아멘 나를 통치했던 이 마귀 역사를 내쫓고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죠 아니 그분의 뜻 더 윌 오브 갓 그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장을 품었다는 것이요 왕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심장 가지고 저 열방을 향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예요 그를 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존재혁명은 깨달음을 통해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최고의 버킷리스트가 뭐해야 되냐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것이야만 합니다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그러면 아 나 저기 저 붕괴리스톱 점프해가지고 거기 다리에다가 뭐 끈 벗고 뛰어내린 겁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야지 버킷리스트가 수준이 좀 있어야지 나의 최고의 버킷리스트는 예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의 삶을 감당하다가 주님 발 앞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를 원하는 분 박수는 그리 할렐루야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고요 300g 정도 자기 몸의 손의 주먹 크기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몸의 혈관은 16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4만 2천 킬로인데 지구를 네 바퀴 칭칭 감을 수 있는 혈관이 내 몸에 있습니다 그 심장이 쉬지 않고 일하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올 수 있죠 만약에 그 심장이 멈췄으면 공동묘지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심장이 어떻게 이러냐면 300g밖에 안 되는 이 심장이 3천 킬로 무게를 치고 에베리스트를 등장하는 그런 고된 하루에 그 심장이 하는 일의 에너지를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심장은 작지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을미사변에 우리나라의 공모였던 명성항우가 시외된 사건 아시죠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큰 칼 하나 이쪽에는 작은 칼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언제나 차고 다닌 그런데 명성항우의 시외라는 명령을 받고 겟다를 신고 겟다 아시죠 슬리퍼 겟다 신고 사무라이 몇 명이 인천항에 도착해서 몰래 경북궁에 침투해서 명성항우를 밤에 목을 패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일본에서 온 자객이 어떻게 그 여러분 경북궁 가보고 얼마나 많은 집이 있습니까 안채 바깥채 사랑채 하면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명성항우가 자고 있는데 바로 그 방에 들어가서 목을 뱃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방으로 안 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범선이라는 이 친구가 일본과 내통하여 명성항우의 방을 가르치고 그 사무라이 들어가서 목을 뱀 거예요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렇게 유명한 얘기죠 마지막 그 말을 얘기치고 죽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자객을 또 보냈습니다 우범선을 죽여라 이 매국노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자객이 가가지고 이 매국노 총을 쏴서 그 우범선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범선은 그 사무라이들과 함께 명성항우를 시위한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다가는 죽으니까 일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객을 만나 죽었죠 그런데 그 우범선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리 수박을 먹으면서 씨없는 수박 우장춘 이런 얘기 들었죠 우장춘 박사가 씨없는 수박을 이거는 이제 dna 조작이 아닙니다 그냥 dna 조작이 아닌 우량 품질 욕성이에요 대단한 거죠 요즘은 dna 조작을 하는데 과거에 우량 품질 욕성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아버지는 죽었고 가부 엄마랑 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국노고 일본에서는 조센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 한국에서는 매국노고 분명히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데 일본에서는 조센징에 불과한 거예요 돈도 없고 또 가는 것마다 조센징이라고 핍박을 하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을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농업대학으로 이제 입학에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일본에서 농업 연구 관련 수장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다음에 이스만 대통령이 이 나라가 감자를 심으면 손가락 여기 엄지손가락만 하고 뭘 심어도 다른 편이 없는 거예요 귤을 먹으면 뭐 탱자처럼 씌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네 뭐 배추도 조망만 하고 무의도 이맘만 하고 그래서 우장춘 박사를 모셔라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애교 관계자가 가가지고 박사님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와서 농업발전에 좀 도움을 주시죠 그랬는데 이 우장춘 박사가 이 일본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게 조센징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가 최고의 수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가구사는 다 정리하고 부인을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개발했던 씨앗들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한국 토양에 맞는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하면 안되죠 식물들 이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냥 거의 불이 꺼지 않았대요 실험실에서 그래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분이 만들어내는 걸 심으면 수박이 이만하고 씨도 없는데 귤이 제주도 귤을 다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분이 개발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배추 감자 옥수수까지 완전히 그분이 우리나라의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일을 그분이 한 거예요 우장춘 박사가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도 국가에서는 매국노예 자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놓고는 못하는데 뒤에서는 숙독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내가 조국을 위해 조국의 가난을 내가 농업발전으로 가난을 벗어나게 된다 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정부에서는 무궁화 훈장을 소유합니다 그것도 병상에 죽기 전에 훈장을 가지고 가요 대통령과 가깝게 해서 내린 훈장입니다 이분이 그 훈장을 품고 퍽퍽 퍽퍽 봅니다 내 조국 조선이 나를 알아뒀다 이봐요 그걸 품고 울다가 죽어요 그분에게는 조선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국노예 자식이었지만 조선을 사랑하는 심장을 가진 거야 아멘이시죠 그 심장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안락한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가 흐르는 피 자기의 심장이 조선의 심장이란 거라 그 아버지의 심장을 알고 있는 딸들이 일본에서 살았는데 결혼해서 큰 그런 사업을 합니다 사이와 함께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한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일본 기업의 우장춘의 우선이 일본의 큰 기업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조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조선 땅에 가난을 먹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뭔가 조선 그래서 고등학생들 가난한 고등학생 축구 유망주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일본 기업이 후원한 친구가 박지성입니다 강원도 감자캐넌 마을에 가난한 마을에 평발 박지성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일본으로 불러요 박지성은 그럼 완전한 후원을 해줍니다 드디어 오피슨 코리아의 주인공이든 히든크가 감독직을 받고 나한테 이력서 내지 마 누구도 이력서 내지 마 내가 찾을 거야 그러면서 평발인데 열심히 떠다니는 박지성이 드디어 그 눈에 발견이 되고 오피슨 코리아 팀에 들어오는 거죠 2002년 그래서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축구 한류를 일으킨 그런 위대한 인물이 돼요 이게 다 우장춘 그게 바로 한 나라를 사랑하는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역사는 인물들을 배출하는데 그 역사에 어떤 심장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그 남은 발자취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품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싱싱하냐 제가 좀 싱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왕의 심장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니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면 열방에 죽어하는 영혼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는 그날까지 그 심장을 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발 앞에 쓰러지는 거지 이게 내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백만명의 영혼을 내게 주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백만명의 영혼을 권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제가 청년 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심장에서 피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내 심장을 연결한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에서 내 심장으로 피가 꽂혀지는 거예요 나를 눕혀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게 내가 너무 선명하게 기도하다가 그때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냥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잠깐 주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나서 저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제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흐린 피를 저에게 수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콧불소 용사가 되어 이제 누구도 저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이 복음 들고 나가는 이 종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의 심장을 품고 거침없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야 됩니다 알렐루야 누구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사도마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포 1장 7절에 빌리포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파리의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동권이라는 주인공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김정은의 손을 잡아채가지고 자기 가슴에 듭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얘기의 원전은 사도바울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사람을 다 품어버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은 이 안에 너 있다 손 한번 갖다 대보세요 멋있어 그냥 흉내만 해도 멋있네 멋있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죠 에레메아 17장 고조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도고 심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하 마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하시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걸 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심장이 부패해졌다는 왜 부패해졌을까요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통치했다 그 말입니다 왕의 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한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우리의 심장이 부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혈명은 뭐라고요 왕의 신 주님이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노래해야 돼요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다르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심장 간 자만이 거룩한 심장이 되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되고 거짓된 것은 우리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보세요 주님이 뭘 살핀다고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염증이 있는가 살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장왕 심장왕 암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리의 장기에 어디든 암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장은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은 뜨거운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들이 핫팩 같은 거 아니면 뭐 돌덩어리 이런 거 그 저기 이렇게 따뜻하게 하늘영 들어봐봐 그거 높이 들어봐봐 지금 하늘영이가 들고 있는 거 높이 들어봐 다 들도록 저거 이거 돌고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주머니에 싸가지고 지금 가슴에 품고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한 번 딱 꽂아놓으면 두 시간 동안 뜨끈뜨끈하거든 네 우리 몸이 36.5라고 그러는데 한 38도 정도 되면 암세포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거운 42도 정도 되는데 물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물을 먹고 겨울에 차가운 물을 먹고 얼음 막 씹어먹고 막 이빨 깨져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고기 딱 먹고 시원한 얼음물 좀 가지고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기름을 여러분 기름이 찬물에 얼려보세요 기름이 어떻게 되는지 설거지가 됩니까 그게 뜨거운 물 딱 부으면 이게 기름이 쫙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죠 그런데 심장에는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심장을 암 걸렸는가 주님이 살펴볼 일도 없으실 거고 그걸 왜 주님이 살피실까 그것은 우리의 심장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의 심장에 무엇을 품었느냐 다 같이 이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날마다 애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밀싸우며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로 만들어졌죠 그 라틴어로 크레도인 데움 타테렘 오니포텐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크레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 처음 말이에요 내가 밀싸우며 이런 말이 앞에 나오죠 내가 밀싸우며 그런데 내가 밀싸우며 라는 말을 크레도인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제 군사님 여기 봐요 크레도인 크레도인 크레도인이라는 말은 심장을 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밀싸우며 라는 말과 크레도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밀싸우며 그런데 라틴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심장을 들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도스라고 옛날에 차 있었잖아요 그게 심장이란 말이에요 크레도스 크레도스 심장을 들인다 그런 말이거든 나는 이 차를 믿는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라틴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내 심장을 들입니다 그런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을 들일 정도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생명을 들여 주님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진짜 믿는 거라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갑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 예수께서 제림하실 때 여러분 행위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록 행위록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에 보험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움만 받으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심장의 폐부까지 살피신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얼마나 주저분한 삶을 살았습니까 충당하셔야 됩니다 충당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것 그 더러운 것 다시 눕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마귀의 존으로 살 때 내가 그 더러운 짓을 했던 것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더러운 짓을 한다면 주님은 여름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빵꾸가 났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그 심장에 피를 다 쏟아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심장을 품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 즉시로 예수님으로 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즉시로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다시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이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피 안에 담긴 사랑과 용서 그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움을 지우고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토록 그 사람만 보면 막 치가 떨리도록 그렇게 분하고 그러지만 그 예수의 피를 믿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더러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죄는 순간에 쾌락을 주지만 그 쾌락이 끝난 순간 끝없는 후회를 가져오는 것이예요 그 죄는 결국 나를 파멸의 길로 머물 그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마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예수의 피 그 사랑의 그 폭발적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그 근원이 예수님의 심장인데 그 심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의 피를 믿다고 외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마음에 찾아 들어오는 공격해오는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 죄악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을 시돘다 그랬습니다 다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을 시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협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워낙은 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생명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에 근데 내 백성의 죄를 사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 나도 그냥 지워버려 이거야 같이 죽였다 이거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협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하께 부르셔으려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홍해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면 매출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저 새끼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다 쓸어버리죠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면 나도 내 생명척에 주님의 생명척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로마서 9장 1절 5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룩의 친척을 여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 그 심장이 뜨겁게 끓었던 심장이 사도바울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다 자기 동족이었죠 동족의 위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런데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 그만큼 그리스의 사랑을 받으면 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죽어라 이렇게 말할 뿐이 아니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사도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중보를 들으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중보 기도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인터세션이라고 해요 이 중보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이런 심장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력에 지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 속에서 끊어진다고 해도 괜찮으니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에서 20장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요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심장 속에는 민족을 향한 그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심장을 보십시오 그래요 내 심장은 내 심장 안에는 당신의 사랑이 들어 있고 내가 당신의 사랑을 품었으니 당신의 심장을 품었으니 이 민족을 향하여 내가 이 시대에 그렇게 외치다 쓰러지겠다 이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심장을 살핀다고 그랬는데 11절에 불유로 치별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 조그만한 뱁새 같은 새예요 뱁새 자고새라는 말은 어려운데 뱁새 같은 조그만한 주문만한 새가 알을 품어요 그런데 누구의 알을 품느냐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다는 거예요 새들 중에는 그런 새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어떤 새는요 자기가 품지 않아 게을러가지고 내가 어떻게 며칠간 밥도 안 먹고 품고 있어 안 돼 그건 못해 그래가지고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 새들이 있어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죠 이게 이 나쁜 놈의 새끼 같은 새가 누구냐면 뻐꾸기 새예요 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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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꾸기는 새의 배차기 같은 놀고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뱁새가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 놓고 먹이 찾으러 가는 순간에 얼른 새끼를 알을 거기다 놔버리고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놀고 먹어요 그리고 가끔씩 와서 봐 자기 새끼 잘 크는가 그럼 뱁새는 알이니까 자기가 낳은 알인지 알아 머리가 안 좋잖아 새 대가리잖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돌리고 품고 돌리고 품고 밥도 안 먹고 품어 그러면 드디어 새끼가 이제 부하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새끼라는 거를 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어떻게 새끼를 그냥 죽여버리든가 내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품고 태어났으니까 자기 새끼인 거야 그래서 야씨 새끼를 먹이는 이제 먹이는 이제 무르다니 벌레를 무르다가 막 먹이는데 새끼가 자기보다 20배가 더 커버려 그래도 이 조그마한 새가 뻐꾸기 새를 먹여 이러면 한번 인터넷 쳐봐 뻐꾸기 새끼 먹이는 거 뱁새가 나와요 뻐꾸기는 자기가 새끼를 안 키워요 남의 둥지에 새끼를 낳아 그러면 뱁새가 열심히 날리면서 뻐꾸기 새끼 그러면 이제 다 컸어 날개 쪽에 힘을 넣어서 팍 받아가면 이제 그때 엄마가 딱 나타나 뻐꾸 그러면 어? 지금 우리 엄마네 날라가버려 그때 뱁새는 가슴을 치고 뺏뺏뺏뺏 그렇게 우는 거예요 뱁새야 새 학자들이 내 설교 들으면 웃을 것 같아 뱁뺏뺏뺏 웃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마귀 새끼가 살짝 안을 놓고 가요 밤에 나쁜 생각을 딱 집어넣고 가버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품었는데 이건 내 생각 지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테마가 누가 보금이 있는데 내가 보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가 보금 믿으세요? 내가 보금의 말하기를 7장 87절에 이러면서 사람들이 입을 찢어야 돼 성경에 내가 보금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 심장에 마귀 새끼가 이상한 생각을 넣어줬는데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아 그게 마귀 생각이거든 그렇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그 생각을 알을 깨버려야 돼 그리고 단백질을 마셔버려야 돼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주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이건 주님의 생각이야 이러면서 품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의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와 그래서 사도바울을 했죠 내가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사우에서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노마서 8장에 이 두 가지 것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마귀의 소욕 내 심장에 성령의 소욕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마귀가 살짝 그 소욕 그걸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생각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존재혁명을 경험한 사람들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왜 돌아가느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왜 그런가 봤더니 마귀가 그 생활 치고 넣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 하나님이 내 심장을 살핀다는 얘기는 너는 존재혁명을 통해서 네가 주인이 바뀌었지 않느냐 그런데 심장만 정복하면 되잖아 마귀는 다시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틈을 보고 있다가 쫙 들어가서 새끼를 내 새끼였지 야고로지롱 하면서 데려가오래 그때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걸 어떡하냐 평생 마귀의 생각에 수송 돌다가 그것을 키우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품고 가야 된다 아멘 저는 애국에 나가면 제가 이 심장에 대한 설교를 꼭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글러스 장군의 얘기를 꼭 해요 스코르트랜드를 해방했던 필립 왕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더글러스와 필립은 송겁 친구였어요 골목대장 했단 말이에요 왕자지만 막대기 가지고 칼 싸움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장성에서 한 사람은 장군이 되고 한 사람은 왕이 된 거예요 전쟁터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정복을 해가면서 이 두 사람은 우정을 키워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병이 들어와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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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 마당에 이런 얘기 했겠죠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전쟁을 자네와 함께 가지 못한 거에 내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도 그 전쟁에 출종을 하고 싶으니 내가 죽으면 내 심장을 꺼내서 말려다가 내 심장을 들고 전쟁에 출종해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더글러스는 눈물로 왕을 보내죠 그리고 왕이 죽은 다음에 심장에서 가슴에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말립니다 왕의 심장을 말려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 피를 빼고 피 주머니 해봐야 이제 피가 빠지니까 매끄러면 안 되죠 그걸 말리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한 이런 주머니가 되요 그걸 말려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녀요 전쟁의 마지막 정복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죠 장군은 맨 앞에 섰습니다 말머리를 돌린 다음에 목에 건 왕의 심장을 끄집어내요 병사들은 항상 더글러스는 목에 왕의 심장을 걸고 다닌다는 것을 알아요 그때 그 병사들을 향하여 더글러스가 외칩니다 팔로우 킹샷 이렇게 외칩니다 왕의 심장을 따르라 심장을 들고 외치는 그 더글러스 장군의 왕의 심장을 따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병사들의 가슴에 왕의 심장이 박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한 사람이 천명 만명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그 그런 영적 사기가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그 장면을 지금도 그냥 눈 감고 연상을 해봐요 왕의 심장을 따르라 저는 평생 왕의 심장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저는 종인데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요 나는 우리 송도들에게 왕의 심장을 심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송도들과 함께 왕의 심장을 따라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왕의 심장이 가는데 누가 나를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왕의 심장을 가지고 열방을 누구도 가지 않는 가장 오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 수없이 목숨에 생명의 위험을 받아가면서도 저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또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의 심장을 갖는 사람은 결코 편안함에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도 아닌 마귀가 넣어놓은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깨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일생을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아멘이시죠 더러운 생각 음란함 거짓 마귀가 부르는 이 술술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거룩한 심장이거든요 그 심장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으로 조언합니다 예수님으로 조언합니다 예수님으로 조언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는 그를 그를 하늘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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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to 한글자막이 해왔!